기쁨 주고 행복 얻는 조성식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손영섭 시인의 시조, 촛불을 소개합니다. 어둠을 불사르며 피어나는 정의의 촛불, 그 시조향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촛불, 손영섭 어둠을 불태우는 가난한 민중들의 분노가 넘쳐나는 칠옥 어둠 함성 소리 촛불은 어두운 밤을 하얗게 녹여낸다. 숨은 것,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민중의 오직 하나된 촛불들의 힘이다. 우라통 터진 민심 정의의 촛불 들고 어둠을 밀어내려 자신을 불사르며 태워도 꺼지지 않는 촛불 등불 밝힌다. 소원의 칠옥 소원의 칠옥 소원의 칠옥 소원의 칠옥 소원의 칠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